스텝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팔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체중을 이용한다는 거. 일반적인 업어치기랑 지금 보여준 양팔 업어치기. 어떻게 다른지 다들 이해되나? 네. 좋아. 민규 들어가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유대련하고 마무리하고 들어가자. 성별은 자유. 다들 짝지어서 서도록. 성별 다르다고 봐준 거 없다. 미리 갖춰서, 오케이? 네. 아직도 마음 안 바꿨어? 너 많이 참고 있는 거 알아. 아는데 강희야. 묻는 말을 대답이나 해. 마지막으로 물을게. 진짜 마음 안 바꿀 거야? 마지막으로. 내 편 틀어주면 안 돼? 안 바꾸기가 좋네. 안 바꾸기가 좋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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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나요? 잠리mn은 miten 내가 너한테 할 것 같으니까.